네 이번에 소개할 무대는 요 이국적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춤사위로 표현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벨리댄서 서미경 씨를 소개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Ir find 홍악을 울려라 온세에서 우리 섭하개 삽하개 홍악을 울려라 넷 이미 춤 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공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란 것이 요새 거울하비가 춤을 추고 사람의 별에 격천지 내 마음은 살랑추룡이 어깨춤철로도 동치리 풍악을 풀려라 내 세상 도구석하게 풍악을 풀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풀려라 내 여행 온 세상 너무 속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흥 님이 옷이 나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 요새 펄라비가 춤을 추고 산에 불에 포천기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철로 노동시기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너무 속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너무 속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내 님이 안길 수 있게 나의 마음은 살랑춤철로 노동시기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춘다고 하려고 내가 이«몬지 Selbst지 iodized 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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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